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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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은이 예고 없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김정은이가 중국이라는 것은 김정은이가 원에서 간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불러서 간 것이다. 난 그렇게 봐요. 왜 그럼 중국에서 김정은이 불러서 갔느냐 그거는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관세를 매기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말하자면 보복을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중국이 꺼내두고 있는 카드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처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건드리면 중국이 있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미국으로서는 아킬레스 근에 해당하는 핵문제를 가지고 김정은이를 불러서 한바탕 카드로 쓴 거죠. 일종의 어깃장을 놓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깃장도 어깃장이지만 트럼프한테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지금 던져줬죠. 김정은이 항로가 아닌 철로로 갔는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돼요. 김정은이는 권력을 잡은 항공로를 비행기를 즐겨하는 그런 고창향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왜 기차로 가느냐. 그거는 첫째로는 이번에 중국에 가는데 북한이 사실은 갑자기 가게 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김정은이가 중국에 가기 위해서 중국에 초청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는데 그동안은 초청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통보가 오니까 일행이 굉장히 많이 따라갔어요. 일행이. 여러 가지 무슨 그 따라간 걸 비행기로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요번에 김정은이가 중국에 와서 움직이는 동영상을 본 분들은 느꼈겠지만 김정은이가 엄청나게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예행 예습을 많이 했어야 되거든. 그거는 항공기로 가서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대유 가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사전 연습도 하고 하는데 기차가 훨씬 펴지가 하죠. 그렇게 해서 간 거죠. 이설주가 이번에 공식 석상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 여자를 이렇게 공식 활동에 등장시키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김정은 대에 와서 이설주를 이용해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미지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땜빵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인 미모의 이설주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김정은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 보완하는 하나의 장식물로 이설주를 동행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인데 이런 미숙함 세계 무대에 대한 미숙함 때문에 미북회담에서도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아무튼 김정은이가 굉장히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 모습이 이번 중국에 가서 움직이는 것을 담은 동영상에서 아주 나타나는데 물론 그런 미숙성 때문에 상대편이 김정은을 요리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엉뚱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만큼 이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엄청난 준비로 통해서 아주 굉장히 잘 짜진 각본을 가지고 연기하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바로 틀림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북중회담에서 단계적 비핵화가 언급됐는데 이 단계적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고 말 그대로 단계적이라는 절차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영어로 progressive and synchronous라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북한 사람들은 이것을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9.19 성명 때 등장한 용어인데 그러니까 죽어받기 식으로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고 살라미식으로 끊어서 이 문제를 해결보다 먼저 끌어간다는 그 전략을 담은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치 용어나 외교 용어로는 아주 생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중국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데리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 표현을 등장시키는 것 같아요.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러면 북한이 과거에 고집했던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고집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문제를 해결하는데 일괄 해결은 없다. 이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단계적이라는 틈을 만들어서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중국은 지금도 개입할 여지가 없죠. 중국은 또 개입할 생각이 없고 말하자면 중국은 일종의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거중조정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중국이 역할을 하는 건 절대로 안 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은 북한과 일종의 대화 내지 관계를 맺기 위한 행동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현재 일본만 소외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본이 소외됐다. 소외되고 있죠. 말하자면 서로 오가는데 일본 아베만 지금 그물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것은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베가 최근에 대중적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이것을 뭔가 좀 바로잡아 좀 이렇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도 더군다나 이런 북핵 문제를 가지고 국제 역학관계가 움직이는데 아베가 소외됐다. 그러면 국내 정치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또 그것은 상대적으로는 중국 중에서 계산에 넣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과 북한이. 말하자면 아베를 아베한테를 골치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아베로 하여금 북핵 문제에 관해서 너무 강경하게 미국 편에 서는 것을 견제를 하는 그런 어떤 외교적 간접 효과를 노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베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여기 좀 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지금 여러 가지 보도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소외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남북 이른바 정상회담이 4월 27일 개최되기로 합의를 했는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문제는 의제예요. 의제. 의제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고 정해진 의제를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냐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지금 이제 핵 문제를 의제를 잡지 못해서 저렇게 아주 애를 달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남북 회담에서 핵 문제가 나와도 핵 문제 논의 내용은 지금 시진핑이 하고 김정은이가 논의한 내용을 고장난 추구 비판처럼 또 다시 틀어낼 거거든요. 근데 그건 말은 핵 문제 논의지 핵 문제 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가지고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외의 기대나 희망에 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언론을 통해서 무언가 핵 문제에 대해서 남쪽이 조금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뤘다 하는 표시를 낼 수 있는 의제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는데 북쪽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에 김정 1위하고 합의했던 소위 14정상선언 내용과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그 내용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6.15 공동선언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뭐 하는 합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북 경제협력 패키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건데 서해 NRL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어떻게든지 담아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협 패키지라는 것이 전부 어디에 걸렸느냐 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9개의 제재결의 그리고 그 제재결의와 병행해서 여러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내놓고 있는 제재의 내용과 저촉이 되면 합의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합의하더라도 또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것처럼 아무 건중도 안 된 그냥 백화점 쇼윈도 식으로 또 경제협력 패키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 이상은 진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일 오늘 익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폐기 후 보상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건 뭐 말하자면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너무 많이 가졌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데서 오는 허탈감을 청와대 나름으로 고려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핵 문제는 그렇잖아요. 미국이 아직도 분명한 입장은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CBID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 보유는 공식 비공식 간에 인정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정상회담 문제가 나왔고 정의용 실장이 워싱턴에 얘기하기를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보이고 그러고 나서 그러는데 먼저 행동으로 보여라 그랬는데 지금 청와대 누군지 그 사람 얘기는 행동을 먼저 보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공허한 메아리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공허한 메아리 가지고 정치적 효과를 가지고 가령 특히 문재인 정권이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쩌면 중국도 그렇고 국내 정치에 이것을 투영시켜 가지고 어떤 정치적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회담들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고위 관계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이블에 들어오는 당사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비핵화의 정의가 당사국마다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참 곤란한 얘기네요. 비핵화의 의미는 지금 명백해져 있죠. 유엔 안전보좌기사와 미국 그리고 적어도 문재인 정권 이전에 대한민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비핵화는 이름은 한반도의 비핵화지만 대한민국은 관계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라면 한반도는 비핵화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북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말로도 북한식 표현이지만 조선반도의 비핵화고 그 다음에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지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의 비핵시대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철회한 원인을 먼저 다뤄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문제를 먼저 다뤄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동시적으로 다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당사국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죠.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비핵 문제에 관한 정상외교의 중매인 역할을 하는데 중매인이면 거기에 동원되는 용어의 의미를 통일시켜가지고 이를 성사시켜야 일이 어떻게 될 텐데 그거는 각각 다른 해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만남을 주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적이죠.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미국에서는 미국 회담이 예정된 이후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임명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가 사실은 작년 후반기부터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할 절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이 미국 본토의 임의지역을 아무때나 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체의 국가안보에 직결된 발등의 불이다. 이렇게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그동안에 발전시켜왔고 그 대안 중에서 궁극적인 대안은 군사적 옵션이란 말이에요. 군사적 옵션의 하나로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임명은 공격적 대북 정책의 전초신호라고 아니 존 볼튼 국무장관은 벌써 여러 해째 극히 최근까지도 북한 핵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 궁극적으로 이거는 북한 정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표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괜히 저쪽에 끌려다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거니까 밀리터리 옵션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번에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그렇고 국무장관이 된 마이크 폼페오 전 CIA 국장도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사람이니까 이번에 폼페오가 국무장관이 되고 볼튼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된 것을 가지고 미국 안에서 이건 전시체제다 전시내각이다 이렇게 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시각에서 그 의미를 읽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의용 특사가 방미한 시점과 현재를 비교할 때 미국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좀 줄어들고 있죠. 지금 이제 이렇잖아요. 정의용 실장이 3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5월 정상회담 얘기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 지신지 부탁인지로 정의용 실장이 미국 기자들한테 그걸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이튿날 이제 샌더스 대변인이 아니다. 그 조건이 있다. 북한이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이행한다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전부 대통령은 그 회담에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뒤에 그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요. 진전이 없으니까 자연히 워싱턴 현지에서도 자꾸 백악관이나 국무성에다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죠. 근데 요전에 국무성 대변인인가가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은 지금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얘기를 들은 게 없다. 직접. 다만 미국의 맹방인 한국이 북한의 얘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맹방을 믿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맹방이 미국이 어떤 해석에 대해서 분명치 않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쪽이 분명히 성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 의무가 이행됐다는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텐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도 그동안 북한 쪽하고 얘기해 본 내용으로는 미국 측의 그러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해 줄 게 없으니까 남북 정상회담 때까지 자꾸 시간을 미루는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는 신경이겠죠.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트럼프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 와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문재인 정부 측이 트럼프 행정부에다 전달할 수 있기를 아마 지금 추건하는 신경으로 지금 있을 거예요. 근데 가령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하나는 핵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게다가 문재인 정부 측이 북한의 요구에 밀려가지고 엉뚱한 경제협력 패키지를 들고 나오면 그건 큰 문제가 생기죠. 미국하고 한국 간의 동맹관계 결정적인 파탄이 나는 하나의 단초가 되고 그리고 미국 정상회담은 굉장히 현실성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미국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중간선거도 있는데 대화가 말 그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건 거두지 않건 간에 대화가 좋은 성과를 거두면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대화가 성과를 얻지 않더라도 꼭 그런 게 아니죠. 꼭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화에서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변하는 미국인들의 정서가 있어요. 그 미국인들의 정서는 북한을 노예국가로 보는 정서예요. 작년 7월인가 작년에 제작된 재작년인가 공화당 강요를 보면 북한을 노예국가로 단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기반이 되는 국민 정서는 트럼프 들어 북한을 해방해서 북한 주민들 노예상태에서 구출하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담 내용이 그런 방향으로 정말 가령 북한의 인권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미국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보호할 거리가 생기죠. 또 중간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 현실이 굉장히 복잡 다단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단단한 지지기반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 지지기반 흔들리는 게 멈추고 확대되려면 그런 방향으로 뭔가 핵문제 플러스 북한의 노예상태를 개선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게 없죠. 그럴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뭐 필연적으로 또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것이 군사적 옵션이고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북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라 그런 보수적인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그런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우리가 내다봐야죠. 말 그대로 명분을 얻기 위해 일단 회담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명분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사람은 평생 사업가로 커서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거래 흥정에 굉장히 광신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흥정을 통해서 얽힌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 북한 문제도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1년 동안 자기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해서 김정은이가 지금 정말 견딜 수 없는 권경에 처하게 돼서 지금 이런 미소공세로 나온다. 그 미소공세로 나왔으니까 아마도 내용도 좀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런 트럼프 나름의 기대 심리가 있죠. 근데 그거는 트럼프란 사람이 공산주의도 모르고 북한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조금 치기만난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글쎄 그런 기대가 충족될 수 있을는지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1%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알았죠. 1강에서는 4월 말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월 말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바탕으로 5월 미북 정상회담 6월 6.15 공동선언 8월 광복절 공동행사 9월 추석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정상화 10월 14선언 소설가가 쓰는데 가능성이 세상일이 그런 빠른 템포로 될 수가 없어요. 가령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면 그 돌파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검증의 검증 인스펙션 과거에 20년 동안 국제사회가 북한한테 속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인스펙션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할 거예요. 인스펙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이 무엇을 약속해도 국제사회는 안 믿을 테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되더라도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약속한 것이 어떤 행동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든지 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한 달 기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국제적 대북 제재 중에 가장 중요한 걸로 들어가는 게 바로 금강산 관광이고 개성공단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풀릴 수가 없으니까 이건 정말 누가 희망적으로 그려내는 공상소설이죠. 공상소설. 말씀하신 대로 검증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실제로 100개 있는데 50개만 있다고 하고 50개만 폐기를 할 경우에 검증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니 그건 또 이렇게 봐야죠 이제 1980년대부터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검증 문제로 북한하고 씨름을 해왔어요. 지금 벌써 30명 가까이 해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해가 검증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술 개선을 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검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북한이 그런 거짓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검증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 지금 남북관계 때문에 국내 정치가 여기에 모두 몰두를 하고 있는데 시청자들에게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 남북관계 혹은 북한의 핵문제를 바라보면 좋을지 그런 조언 같은 거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북한의 핵문제나 북한 문제는 냉조하고 냉철하게 봐야지 이걸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핵문제는 명백한 사실이 미국이 얘기하는 CBID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돼 있고 북한이 그것을 거부하는 입장의 차이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입장 차이가 국제 무대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전부 사기니까 그 사기는 결국은 문재인 정권도 망치고 남북관계도 망치고 한반도 정세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지켜봐야 돼.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굉장히 해픈 말로 상황의 심각성을 굉장히 희생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은 바보 바보 같은 짓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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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